네놈이 내 수족이 될지 아니면 적이 될지 대행수하고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? 네 주인의 마음만 소중하고 내 마음은 하찮은 게 아니야! 제가 선의 정사를 빌려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손에 반드시 넣어야 돼 천봉삼을 얻기 위해 난 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 봉삼의 놈을 죽여버리겠어 네놈이! 네놈이 우리 운송물을 해친 것이야!